시작!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엄마들이 유튜브에 남겨주신 댓글 질문을 답해드리면서 동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하루 전에 남겨주신 분이에요. 박혜빈님.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서 초보 엄마는 오늘도 열심히 공부 중이에요. 육아라는 게 매일매일 새롭네요. 저희 아기가 오늘로 7주, 4일 됐어요. 53일이네요. 120ml를 먹는데 요즘 들어 자주 남기는데요. 그리고 엄청 잠을 때 아니면 트림 시킬 때가 되면 어깨에 기대지 않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리를 세우면서 뻗팅겨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50일이 지나고 60일, 70일 가까이 되면 먹는 것이 이전보다 조금 덜 먹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엄마들이. 여전히 잘 먹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먹는 양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러면 엄마는 당황하게 되죠. 아기가 안 클까봐. 너무너무 걱정하게 되잖아요. 우리 아기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 먹다가 허리를 막 뒤로 제끼면서 그렇죠? 막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막 젖병을 빌려 그러고 또 먹는 동안에 막 계속 울 것 같이 행동을 하고 버팅기고 막 제끼고 이런 행동을 한 4, 50ml 먹을 때까지는 괜찮다가 60ml 이후에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하는 우리 아가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엄마들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뭔가 힘든 거죠. 뭔가 힘드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힘들까요? 우리가 아기들이 50일 이전에는 거의 아이들이 다 잘 먹어요. 왜냐하면 성장 급등기가 생후 2, 3주, 5, 6주에 있기 때문에 생후 50일까지는 사실 아이들이 다 잘 먹어요. 물론 이제 먹는 양이 좀 적어서 고생하시는 본인들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잘 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50일이 딱 되면 성장 정체기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아기들 중에서는 먹는 것에 트러블 생기는 그런 아기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페이스톡을 한 대전에 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이제 젖병으로 먹는데 너무너무 이제 막 격한 반응을 계속 보이니까 그것을 이제 동영상으로 좀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페이스톡을 신청을 하셨는데 다행히 이제 코칭 결과가 좋아서 아기가 잘 먹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고개를 막 흔들고 젖병을 먹는 동안 고개를 막 흔들고 막 제끼고 할 때 엄마들은 대부분 아기를 끌어안고 더 힘을 이렇게 주시게 되시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모유 수유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젖병 물리기를 올려드렸는데 그것은 정말 생후 50일 이전의 아기들만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생후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모유 수유가 원활하게 되지 않거나 자꾸만 유도운동을 일으키는 아이들에게만 적용을 해주시고 50일 이후에 아이들은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내 아이의 기분을 맞춰주면서 수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젖병 꼭지가 입 천장 쪽으로 들어가게 넣어주시는 것은 물건이고요.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고서는 힘들어서 못 먹어요. 조금 들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도 숨 쉴 때 고개를 약간 들면 숨쉬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엄마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다시 돌아가서 네 120ml를 원래 먹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 자주 남긴대요. 이제 성장급등기 때 먹었던 특히 생후 5주, 6주, 7주 차에 먹었던 양을 그 양이 많았던 것을 엄마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계세요. 그때는 워낙 잘 먹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양을 먹죠. 많은 양을 먹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50일 이후에는요. 급등기보다 조금 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엄마는 120ml를 다 먹이려고 아기랑 막 씨름을 하다 보면은 아기가 점점점 이제 막 안 먹으려고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엄마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기가 안 먹으려고 버티고 막 고개 저으면서 싫다고 할 때는 우선 젖병을 빼주세요. 우선 젖병을 빼주고 10분에서 20분 후에 트름 이후에 한 번도 먹이시면 아기들이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주체가 아기이기 때문에 강제로 먹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다 안 먹은 아기를 포기하고 이렇게 40ml, 50ml만 먹었는데 이렇게 탁 내려놓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좀 이따가 10분에서 20분 정도 길게는 30분 정도 있다가 트름 후에 아기랑 좀 잘 기분 좋게 놀아주고 나서 먹이시면 됩니다. 51일 이후에 아기들은요. 편안한 엄마의 표정을 관찰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품에서 엄마가 좋은 얘기 아주 좋은 억양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잔잔한 분위기로 조용하게 놀아주세요. 격하게 놀아주는 게 아니라 잔잔하게 놀아주시면 아이가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갖고 두 번째 오는 먹거리에서는 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엄청 잠이 올 때 아니면 트림 시킬 때가 되면 어깨에 기대지 않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다리 세우면 버팅인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가스를 먹고 배출이 잘 안 된 모습이라고 저는 예측이 돼요. 제가 이제 실제로 그 모습을 봤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름을 좀 잘 시켜주시고 젖병 먹을 때 엄마들이 이제 아기 젖병으로 먹일 때 입꼬리가 이제 여기서 분유가 이렇게 줄줄줄줄 세게 이제 먹는 경우 완벽하게 안 세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막 줄줄줄줄 세고 아기가 갑자기 꾹꾹하더니 막 고개 약간 막 이러고 이런 모습들 자체가 사실은 네, 가스를 좀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기가 편안하게 놀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잘 때 되면 이제 속이 이제 가스가 있으니까 좀 부대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유가 들어오면서 공기가 같이 들어가면 공기랑 분유랑 같이 켜켜이 쌓인단 말이에요. 위에. 그럼 아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엄마들이 이렇게 어깨에 기대는 행동 우리 귀염둥이 좀 데리고 올게요. 귀염둥이 데리고 왔어요. 이런, 이런 앉는 거. 그럼 이제 아기한테는 어디가 압박되겠어요? 배. 그죠? 배가 압박되죠. 배에 가스 차는데 배에 압박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뻗팅이는 것밖에 없지 뭐. 나를 빨리 제껴줘라. 나 배 닿는 게 싫다. 어, 이제 큰 아기니까요. 그래서 제가 트름 3번 자세, 그죠? 트름 시키는 방법 3번 자세로 이렇게 해주는 건데요. 엄마들 동영상에서 잘 안 보이죠? 이런 자세예요.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네, 이렇게. 제껴진 자세. 네, 그러니까 이제 몸은 일식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자세로 뭐 허벅지 위에 있든 아니면 내 앞에 이렇게 수육 쿠션 위에 있든 네, 어떤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든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아이가 이렇게 좀 제끼고 있을 수 있도록. 네,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약간 이렇게 펼쳐져도 돼요. 이런 자세여도 돼요. 이런 자세는 엄마가 책상다리를 하고 허벅지 밑에 네, 쿠션 하나 끼우면 좀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자세를 좀 해주셔서 아이가 노는 동안에 네, 가만히 혼자 놀지 않고 좀 이런 자세로 엄마랑 눈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아유, 그랬어. 잘 먹었어. 하면서 네,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있어지면 아이들이 트름을 좀 잘해요. 1차적으로는 젖병으로 먹을 때 공기가 안 들어가게 직수로 먹을 때도 최대한 공기가 안 들어가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꿀떡, 꿀떡, 꿀떡 꿀떡, 꿀떡 이렇게 울면서 가끔씩 이런 소리를 음, 음, 이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팔다리를 막 흔들면서 이렇게 먹는 것은 사실 공기를 먹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모유 수유를 올바른 젖물리기를 도와드릴 때도 그렇고 젖병 수유를 도와드릴 때도 그렇고 아이들 먹는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야 돼. 공기 소리가 안 들리게 삼키는 소리만 네, 그런 소리가 날 때 아이가 가장 편안하게 먹는 거고 트름 시킬 것도 없고요. 네, 아기가 굉장히 편하게 먹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먹을 수 있도록 좀 먼저 1차적으로 도와주시고 두 번째는 트름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트름을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잠 트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아이를 세워서 역류방지 쿠션이나 바운서를 두셔도 되지만 역류방지 쿠션 바운서를 두실 때 아이의 목이 꺾이지 않도록 이렇게 있으면 트름 잘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왜 역류방지 쿠션에 여기에다가 이쪽에 이쪽에 수건 하나 두고 아기 이렇게 조금 수건 안 두면 아기가 이렇게 돼요. 근데 수건 하나 두고 올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수건을 하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기가 고개 약간 제껴지게 그리고 아기가 잠자기 전이나 역류방지 쿠션 위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불편해한다. 트름 나오는 징조거든요. 그럼 이제 잽싸게 잽싸게 이제 안아가지고 트름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박혜빈님한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선은 아기가 왜 그러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 한번 이대로 해보시고 네 해결되셨으면 해결됐다고 네 한번 댓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엄마가 분유수유를 하시는지 모유수유를 하시는지 몰라서 되게 여러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 두가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엄마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엄마의 가정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도 사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